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지극히 만족해서 지난 59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거 후회하지 않고 또 남은 여생 동안 계속 다닐 겁니다. 인터넷상으로 저희 교회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상에 사는 게 무슨 목적이나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빅뱅과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겼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인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저희 교회 한번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은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문법을 모르면은 절대 영어 잘할 수 없습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법 원리를 동생이나 조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 또한 그 문법 원리가 관련된 예문을 완전히 암기하셔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문법책 갖고 계신 분은 그걸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문법책이 없거나 있지만은 좀 더 나은 거 찾으시는 분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순농땡이었고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독학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불필요한 공부도 해서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거치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 본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어떨 때는 문법 설명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도 있었고 또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설명이 없어서 고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법 책에서는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또 독해와 영작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은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실제로 10년 이상 서울에서 가르치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힘드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서 공부해서는 영어 잘할 수 없고요. 누구인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을 걸 권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CNN10 2월 7일 뉴스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뉴스를 위한 필요조건 첫째 단어실력 아까 말씀드렸고 두번째 단어를 알더라도 독해력이 없으면 즉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단어가 들리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작 우리가 영작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고요.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는 독해와 영작은 문법 기초를 확실히 닦으면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봐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축적이 되어야 잘됩니다. 무슨 단기간에 되는 비법 같은 것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보통 10개 정도 나오는데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세요. 그럼 한 1년 하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 들으시겠는데 미국인 발음으로 하지 않고 제 발음으로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중이라도 저작권 문제 생길까 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인 아나운서 발음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어주는 거 들으시는 게 훨씬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미국인 발음을 듣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이제 최대로 집중하시고 들어주세요. The Winter Olympics officially began as scheduled last Friday less than 6 months after the Summer Games ended. Of course, those had been delayed a year by COVID-19. The 2022 winter events kicked off on time, but there have been some bumps in the road 코로나 바이러스 being one of them. Several hundred people participating in the games have tested positive for the disease. And dozens of those people are athletes. 이제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본인이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기억나는 게 적어도 괜찮고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다 하셨으면 단어 공부하시겠습니다. as scheduled 예정대로 예정된 대로 딜레이 지연시키다 킥오프 시작하다 온타임 정시에 범스 장애물 participate 참여하다 테스트 positive 실험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다 athletes 운동선수들 이제 여기서 정지시켜 놓고 이 단어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외워주세요. 시작 자 이제 다 외우셨으면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The Winter Olympics officially began as scheduled last Friday less than 6 months after the Summer Games ended. Of course those had been delayed a year by COVID-19. The 2022 Winter Events kicked off on time but there have been some bumps in the road. 코로나 바이러스 being one of them. Several hundred people participating in the games have tested positive for the disease and dozens of those people are athletes. 자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으시고 알아들으신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다 되셨으면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 짧게 듣고 따라하기 제가 짤막하게 발음을 하면 듣고 따라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는데 듣고 따라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냥 구경만 하거나 또 답이 올라오면 보고 읽는 방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은 참 편하기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The Winter Olympics Officially began As scheduled Last Friday Less than 6 months after The Summer Game ended Of course Those had been delayed A year By COVID-19 The 2022 Winter Events Kicked off Kicked off On time But there have been Some bumps In the road Coronavirus Being one of them Several hundred people Participating in the games Have tested positive For the disease And dozens of those people Are athletes 자 이제 2단계로 장문 해석입니다. 여기서는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고 그 다음 플레이해서 맞춰보시기 바라구요. 가능하신 분은 영어를 보고 우리말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부탁드릴 것은 영어를 보고 영어로 리딩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우리말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자 시작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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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짧게 영작하고 말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쫓아기 힘드신 분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좀 늦추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작하고 말하기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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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4단계로 장문 영작하고 말하기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고 그리고 다시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되시는 분은 한글 보면서 영어로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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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단계까지 착실하게 하신 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1, 2, 3, 4단계까지 착실하게 하신 분은 할 수 있습니다. 1, 2, 3, 4단계까지 착실하게 하신 분은 할 수 있습니다. 1, 2, 3, 4단계까지 착실하게 하신 분은 할 수 있습니다. 1, 2, 3, 4단계까지 착실하게 하신 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단계로 6단어 보고 6문장 연속해서 기억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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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7단계로 뉴스 뒷부분 나머지 부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 한번 봐주시구요. 단어 참조하시면서 번역해 주세요. 여기서도 일단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번역하시던지 소리내서 번역하시고 그 다음에 다 하시면은 플레이해서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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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쉰 수고하셨고, 이제 8단계로서 지금 했던 거 영작해 보시겠습니다.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하든지 손에서 영작하시고 위에 영어와 대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착실하게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따라오신 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앞으로 어떤 분야 가든지 성공하실 분입니다. 공부가 다 끝나면 오늘 2월 7일 CNN 10 뉴스 한번 틀어서 미국인 발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